서윤이 안녕 선우 안녕 서윤이 안녕 서윤이 안녕 정신부님 댁은 아직 소리가 우리 선생님들 또 같이 마음 놓고 도와주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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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신기하게 이렇게도 만나서라도 하게 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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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토교의 보좌사제 정승구 아기를 먹지 못하는 여행이었고 한나는 결꿈을 했어요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인사 많이 늘어났어요 우진이 들어왔네 우진이 안녕 다음엔 하준이도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엽서예요 어... 이렇게 엽서가 이 밴드 안에 좀 전에 우리 신부님 말씀해주시는 동영상 자료도 있고 사무엘이란 귀한 아이를 얻었잖아요 선생님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그 아이를 얻었는데 첫 번째 우리 연흥을 만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적었던 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공유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1탄 숙제는 이거예요 같이 활용해 보시고 같이 공유해 주세요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다려줘 교님 누군지 알죠? 네 자료와 상자와 성경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료와 상자와 성경으로 기도합니다 교님의 축복 여러분 자료와 상자와 성경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각자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다음 일정은요 치킨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죠 치킨을 시킬 수 있는 치킨을 구울거에요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흔들어볼까 삼겹살 받고 싶은 사람 손 삼겹살이 최고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이 율동하는 거 봤는데요 율동 잘하는 친구 두 명을 뽑았어요 현우 현우 잘했어요 현우 상주들 중에 혹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밴드에 오셔서 궁금하시겠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같이 제일 신나게 행복하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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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하트 뿅